근데 이걸 자꾸 윤석열에게 데뷔시켜서 악무화 시키고 말이죠. 뭐 가서 강아지만 만났다, 고양이만 만났다, 뭐 가서 명품 쇼핑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문재인은 가서 자빠져 자고 혼밥 먹고 말이죠. 졸기나 하고. 중앙아시아 순방 간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익 대표님? 아니, 광벌을 어떻게 봅니까? 상약, 축약! 아니, 순방을 가가지고 한다는 게 저... 투르크메니스탄에 갔죠. 투르크메니스탄에 가서 거기서 국견보고, 어우, 진두크 닮았어요. 그래서. 그럼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우, 좋아요! 이게 외교입니까? 그거 외교죠. 아, 그게? 외교죠. 외교가 뭐야? 외교를 개로 시작해서 개로 끝나고. 아니, 개는 한 번 나왔어요, 너. 아, 그러면 김정숙하고 문재인하고 뭐, 체코 다니면서 팔짱 끼고 뛰어다니고, 그러고 가서는 말이죠.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앞서가서 막 손 흔들고, 이런 건 외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를 봤고, 그 개가 이쁘고 하니까 그것도 서로 어떤 교감 아니겠어요? 아, 소통이니까. 그렇죠. 아니, 그 나라에... 왜 개로만 소통을 하냐고. 왜 개로만 소통을 하냐고. 왜 개로만... 어디서 그 개로만 소통을 하냐고. 아, 이러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거 좀 심하지. 아, 그래요? 그럼 심하지. 사람은 다 동물이니까. 그러면은 뭐, 문재인도 동물을 좋아해서 김정숙하고 결혼했네. 왜 그러십니까? 기분 나쁘죠? 그렇잖아. 그거는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은, 문재인만 불리해져. 그렇죠. 저는 뭐냐면, 꼭 그것만 했겠습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지금 자원회견하고 있잖아요. 자원회견하고 있잖아요. 자원회견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과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역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뭐 그것만 얘기합니까? 문화도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또 함께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동물 사랑이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지 아니, 무슨 가서 보이는 게 개뿐이야. 이걸 한번 여기 나오고, 개고양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행보를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하는 거고 지난 네덜란드가 7개월 전이거든요. 본격적 행보 상황이 이렇게 넉넉치 않은 것 같은데 신영대표님 네. 지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는 게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안 합니까? 아니, 지금 깜빵 가야 되는 겁니다. 아, 깜빵은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속내가 나왔군요. 지금. 속내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당신의 속내고 그래요? 내 속내는 당신이 대신 대전해줘?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아니, 저런 모습마저도 뭘 그걸 막 시비를 걸고 테크를 걸고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자원회교라고 하는 말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자원회교라고 하는 거를 대놓고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원회교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 국민들한테 가슴에 그 아로 새겨져 있거든요. 그럼 자원회교를 진짜 제대로 우리가 아픈 기억이 뭐가 있어요? 자원회교라고 지금 남미에서 실제로 채굴이 되고 있고 도움이 되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원회교를 갖다가 너무 말이죠. 단편적으로 올 게 아니라니까 당시에는 자원회교를 했을 때 아, 이게 개발이 되면 얼만큼 이득이 줄 것인가 라고 의심스러울 때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히토류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예? 또 우리 지금 반도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자원회교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두고 있는 부분이 100 중에 몇 퍼센트? 아, 진짜 몇 퍼센트에요? 기껏해 1, 2% 1, 2%가 아니라 지금 상당 부분 상당 부분 채굴도 이루어지고 있고 석유채굴도 이루어지고 있고 석유를 채굴이라고 합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네? 석유를 뭐라고 해요? 채굴하는 거 아니에요? 석유를 갖다가 시추 시추랑 아, 그렇군요. 시추하고 그 다음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갖고 시비 거는 겁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얘기가 뭐냐면 시비 거는 겁니까? 자원 외교를 자원 외교를 할 때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득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보고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중앙아시아 3국을 가면서 어떤 자원들을 어떻게 채취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설명을 안 했어요. 못했다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자원들이 히토류같이 미래 산업을 위한 것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는 지금 보세요. 카자흐스탄이라든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기본적으로는 좀 정치권이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약을 했다고 해도 그 계약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낙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리스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스크들이 많은 곳을 굳이 가는 이유는 아니 굳이 가서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진짜 외교라는 게 일단 가서 만나고 그다음에 그들과 대화해서 필요한 부분을 서로 교류하고 그다음에 어떤 리스크가 분명 있을 수 있어요. 지정학적이라든가 외교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하이리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왜냐 이 상황이 잘 풀리게 되면 그때 가서 살려면 10배 줘야 되는데 지금은 10배를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또 게다가 계약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강국으로서 또 도와줄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우리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지 미래형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단기간에 또 우리가 어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 국민들한테 갈 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문재인은 체코에는 왜 간 거야 네 그림 보러 갔나 그게 무슨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고 유럽여행은 왜 간 거야 도대체 아니 체코랑 체코랑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해명이 됐잖아요 뭐가 해명이 돼 대통령도 없었다니까 대통령을 국빈 방문이 아닌 상황에서는 굳이 대통령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총리랑 만날 수도 있는데 왜 갈 거야 왜 갈 거야 그러면 대통령 시권자를 만나야지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약속과 계획들이 있으니까 진행이 되는 거지 시권에서 보고 있냐니까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 그래도 김건희 여사처럼 가가지고 명품 쇼핑을 하진 않잖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했잖아 한 거고 그건 잘못됐다 그런 부분 모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해갖고 성과를 다 갖고 왔다 그런 대통령은 봤습니까 그렇죠 없잖아요 다 하긴 어렵겠죠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문재인도 그래요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다 근데 이걸 자꾸 윤석열에게 대비시켜서 악무화시키고 말이죠 뭐 가서 강아지만 만났다 고양이만 만났다 뭐 가서 명품 쇼핑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문재인은 가서 자빠져 자고 혼밥 먹고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졸기나 하고 욕먹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어도 한 마디 제대로 못 해갖고 질질 싸고 앉아있고 혼자서 떨렁 홀로서 서갖고 사진 찍고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이 영어를 잘하세요? 노래는 하던데 영어 노래 하던데 안 봤어요 지금 봤어요 봤는데 영어는 잘 못하는데 아니 그래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 무슨 소통을 해? 그리고 연설까지 할 수 있는 정도 그거는 외워서 한 거잖아 외워서 하든 뭐 하든 혼자 서갖고 헬로 땡큐 이것뿐이 못하는 문재인보다 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헬로 땡큐도 잘 못했어요 아니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있었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